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 컨설턴트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가져왔던 산업과 섹터군이 대부분 친환경 쪽 관련된 얘기였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넘어갈 수 있는, 이쪽으로 내연기관이 친환경체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LNG선이 요즘 가스 수요에 의해서 많이 붐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약간 ES 중에서 E에 해당되는 자연환경 쪽의 환경 테마되는 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대신 산업과 그리고 주도주 관련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만 좀 얘기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거의 연저점을 경신을 하면서 거의 최바닥까지 내려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부터의 포인트는 3분기 실적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10% 가까이 넘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개별기업들의 낙폭은 훨씬 더 컸을 거고요. 결국 지수가 돌아서고 반등이 나올 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지수만큼 올라간다고 하면 계좌가 복구되는 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3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기업 플러스 알파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당연히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수출 유지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부분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3분기 언행이 잘 나온다고 한다면 이 지금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구간이 나올 때 이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서 상승 랠리를 잘 펼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무 과도한 공포보다는 이제부터 다 맞을 거 맞았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그 구간에서 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포트에 있는 기업들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섯 번째로 가져온 테마 산업군은 태양광입니다. 너무너무 핫했었죠. 태조이방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산업군이었고요. 태양광 관련된 어떤 시장의 분석 그리고 산업 분석할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오늘도 역시 이 업종 내에서 주도 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두 종목 선정을 했으니까 이 부분까지 오늘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을 본다고 했을 때 해당 산업군이 연평균 성장률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에 대한 무게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산업군에 있어야 많이 좋은 투자 퍼평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반대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화장품 산업 섹터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이 계속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계속 우양하진 않겠지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보여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군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분명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산업군을 먼저 좀 골라서 가져와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량과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평균 성장률이 23%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2017년 약 407기가와트 정도가 됐는데요. 거의 두 배 넘는 성장을 작년에 보였고요. 지금 화석연료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가운데에서 기존 화석연료들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는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 반대의 급부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관심이 많이 부각이 됐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산업군을 성장하고 있다는 모멘텀에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관 태양광 발전 누적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좀 면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규 설치량이 어떠냐는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부분은 살짝 다릅니다. 그거는 기존 발전량 플러스 새롭게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 설치량이 얼만큼 늘어나고 있는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데이터는 21년까지 데이터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연평균 성장률 CAGI라고 하는데요. 14.4%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이 산업을 진도 지휘하고 있는 탑티어 기업들이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간단히 아시면 좋겠죠. 지난번 제가 2차전지가 어떻게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 또한 태양광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원재료가 되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OCI라는 해당되는 기업이 가장 잘하고 있고요. 반도체처럼 인고가 웨이퍼를 통해서 셀을 만들고요. 이 셀이 너무 많이 탑체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모듈입니다. 그리고 모듈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까지를 업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고가 웨이퍼까지 업스트림 얘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셀,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은 이 만들어진 셀을 운영하고 설비하고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황금주도로 가져왔던 기업은 두 번째 해당되거나 세 번째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기업은 OCI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의 영향력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 얘기를 드려보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인고가 웨이퍼를 만들고요. 그게 이제 태양전지 셀에 탑재가 되고 그걸 모듈화 시켜서 대량화 지키는 걸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태양광 모듈 수출 데이터가 어땠는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7월, 8월, 9월에 수출 데이터는 이 꼬르 태양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로우 데이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에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6월부터 5월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수출 데이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각 대륙들에 있는 굉장히 좀 상위 그룹에 있는 G20 나라들은 이 부분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6월부터 반영이 됐었고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잘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제 데이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2분기 데이터보다 좋고요. 3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자면 2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국면 제가 항상 이 주식권태의 업종을 가져올 때도 지금 달려가는 달려가는 말에 타는 업종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3분기와 하반기 실적도 좋은 업종이 될 거라는 부분들 업종과 주도지에 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 엄청난 수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달 데이터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같이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 OCI라는 기업이 얘기를 드렸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선업종 얘기 드릴 때 조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새로운 배를 만드는 가격, 신조선가, 그리고 기존 중고 성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태양전지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도 매우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여기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이 있다는 건 태양산업군은 아직도 좀 관심 있게 봐줘야 될 산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단위당 단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2020년에 굉장히 암흑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부터 사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가 사실 이런 단가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태양광에 다니던 단가는 높아졌고요. 5월 초, 5회부터 계속 데이터를 우측에 있는 걸 보신다면 1월부터 9월까지 계속적으로 태양광 단가는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 테마 산업군은 사실 2분기 광풍으로 시세분출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눌림목 자리를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군이고요. 거기 안에서도 3분기 실적까지 기대되는 기업들을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전도 유명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더 이상 화석연료,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쪽의 무게감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뿐만 아니라 차후에 제가 어떤 산업군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풍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굉장히 화석연료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그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유심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셔도 된다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내용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랑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시장 얘기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노란톡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나옵니다. 추가 버튼만 바로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문자 링크가 갈 겁니다. 편하게 스마트폰에서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 분석을 끝냈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산업군에서 좋은 황금 주도주를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완벽하게 태양광에 오리엔트된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2월 플러스 공장을 만들 때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인 이 두 가지 회사를 분류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할 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불순물이 진입하면 안 되는 굉장히 미세 입자를 관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군들이 있는데요. 그 산업군에는 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 클린룸을 공급해서 납품해서 장비가 들어가는 공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클린 청정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신성 ENG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 막대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클린 환경, CE 사업부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E 사업부도 성장률이 좋지만요. 이제 회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막대그래프를 보신다면 바로 이 부분이 재생 에너지 사업부입니다. 바로 태양광 산업군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태양광이 만들어지는 프로세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업스트림, 두 번째가 미드스트림, 세 번째가 다운스트림인데요. 이 기업은 철저하게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모듈을 셀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유지 보수한다든지 메인테니스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아직 절대적인 규모는 크진 않지만 성장률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리레이팅되고 상승될 수 있는 부여가 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CE 사업부도 나쁘지 않은 게 반도체 쪽은 업황이 부진할 수 있지만 2차전지는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도 충분히 이 CE 쪽의 사업부가 분명 잘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혹시 어느 사업부가 조금 미끄러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부에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다라는 부분들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모듈 가동률 추이를 좀 보시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금 태양광 모듈 월별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태양광 사업부에서도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고요. 전반 고객 업체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주장고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제 2019년부터 올해 예상치를 본다고 했을 때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 순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2019년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높아졌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41%씩 수익성도 굉장히 같이 가미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외형 성장도 잘 되고 있고요. 수익성도 굉장히 잘 챙기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반기 영업이익이 거의 2020년 그 최근에 있었던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0년 실적만큼 낮다는 걸 얘기 드려보자면 하반기에 좋은 실적만 낸다면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그리고 유보일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수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채 비율이 2018년, 201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다시 한번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2분기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50% 정도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 상반기 실적이 2019년 실적만큼 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4분기에 다시 한번 실적이 낸다고 한다면 부채 비율은 저는 감소할 모습을 연출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돈을 벌고 시작하기 때문에 유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항상 제가 재무 안정성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바로 유동 비율이라는 걸 얘기를 드립니다. 유동 비율이 100%만 넘어가도 좋은 수준인데 그 이상을 상의하고 있다는 부분 제가 유동 비율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드리자면 1년 내에 돌아다니는 자산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100%가 넘는다는 건 두 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자기네 돈으로만으로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요. 대부분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천억 규모 유상생자를 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그 뜻은 그 회사는 그 어떤 신약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긴 하지만 돈을 아직까지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읍소를 하면서 전환사체를 발행한다든지 유상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 유동 비율만 체크하신다면 좀 투자 좋은 투자 기업을 좀 야금 서치하고 선별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이 회사는 사실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그림을 연출해 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에 어마어마한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요가 커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단가가 싸지기보다는 하반경지성을 지키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들을 좀 부실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의 실적에 집중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좀 가져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타겟 멀티프를 한 25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목표 주가를 보수적으로 한 2,500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클린 C 사업부도 잘할 것 같고요. RE 사업부도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력 사업부들이 다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3분기 실적을 같이 좀 체크해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2분기 때 굉장한 어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이게 명확하게 좀 보여진다고 실적 데이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0년, 2021년에 득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100억이 채 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7배, 27억이라는 건 거의 7배, 8배 가까운 실적 성장을 보일 거라는 거고요. 매출액 또한 수익성이 매우 좋아짐으로써 매출액도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안 가본 길을 갈 기업이고요. 물론 주가가 단기간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미 선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23년과 24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상 컨센터스에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조정받는 자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맥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업 모두 매출액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우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을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물건을 많이 팔아서 얼만큼 이윤을 남기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매출액이 1조를 일으킨다고 해서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1조를 벌었는데 영업이익률이 20%고 그리고 10%인 기업을 똑같은 조건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를 할 거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꼭 보신다고 했을 때 실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도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은 멀티플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뜻도 이 부분과 같이 좀 일맥상통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고점 부분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황금주도로서는 가져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느 정도 조정을 마쳤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기업으로 가져온 거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기업이고요. 상대적으로 신성 ENG보다는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는 훨씬 더 깔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저는 100% 언더 좋아하는데요. 100% 언더 다 최근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약간 우려스럽다기보다는 걱정되는 부분 2018년에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됐던 기업이 100% 부분까지 80%까지 올라왔던 부분인데 결국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어서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리게 되면요.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가 된다는 뜻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 바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유보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상세가 잘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 비율도 상대적으로 2018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상향 수준인 120%를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유동 비율은 낮아지긴 했지만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성장하고 있는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는 다행되고 있다. 다만 의제 은행의 이자를 빌리지 않음으로써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가 잘 될 거라는 부분들을 포인트에 놓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E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죠. 기본적인 펀드멘탈이 완전 무너질 정도로 최악의 구간을 겪었는데요. 이번 2분기 때 다시 한번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황고를 탈퇴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성장하지만 이 실적 성장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 기업은 폴리실리콘을 통해서 웨이퍼가 만들어지면 이 웨이퍼를 태양전지 그리고 모듈셀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다 종합적으로 토탈 솔루션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회사는 사실 작년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고점과 그리고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고점과 저점에 대한 PR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실적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PR은 다시 한 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도 같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 분석으로 실적에 기반한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2020년 재료 테마로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실적 기반한 주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은 약 13배 정도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 7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다 보니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추가해 주시면 저랑 함께할 수 있는 노란 채널 추가되실 거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노란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갈 거고요. 변하게 클릭하면 저랑 함께 실시간에 소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구간이고요. 제가 미약 하나만 조금이라도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꼭 시장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는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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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